뛰지마! 넘어져! 아, 넘어져! 아휴... 아, 대체 얼마나 나를 좋아하길래 심장이 이렇게 뛰는 거야? 있잖아! 오늘 마루 오빠가 진짜로 왔어! 나 깜짝 놀래가지고! 아! 그런 일을 왜 지금 보고해? 너 해고야? 아! 아! 회사일 아니고 우리 집안일인데 그것도 해고냐? 아주 신이 나셨네! 나 오늘 좀 서운한데? 봉오리 아버지이신 봉윤규씨도 물고기 밥 주다가 나는 돌아보진 않고 날아가지고 너도! 16년만이다! 걱정되는데? 뭐가? 나 미워하면 어쩌지? 내일부터 장준하고 진짜 싸울 건데 왜? 양달이! 너 차동 좋아하고 장준하고 둘 다 좋아하지? 그러니까 누구 편도 들지 말고 무조건 싸우면서 지는 사람 유리해 죽이다! 내일 2시까지 식물원 집으로 와! 중요한 날이니까 네가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다! 꼭 싸워야 되는 거 통신 끝! 말리지마 싸워야 화해하지 아니 내일부터 나의거 엄마 내일부터 바깥 나의 가만히 감사합니다.